오는 22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뀝니다. 이로써 국내 최초로 산업자본이 일대주주로 올라선 은행이 탄생했습니다. 특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업 활성화와 신규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금융지주 한투밸류 자산운용에 카카오은행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 관계자는 실제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돼야 본격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금융지주가 부담을 덜 수 있고 카카오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 완료를 계기로 주식시장 상장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